Zero Say hi 할머니,kenntпри기 굿 보여 오늘 새벽이여선 랭크 랭크 띄울 수가 없네요 되게 보기 힘든 새벽 감성의 지수이니까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의 가족입니다 배고파 미안해 늦게 일어나서 미안해 릴리야 블링크한테 인사 좀 어머나 오케이 인사 no 자 패스 자 릴리야 블링크한테 인사하세요 블링크한테 인사하세요 하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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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루카 하이 루카 하이 아 릴리 지금 배고파서 화났나? 하이 릴리 공주님 공주님 무슨 화났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귀여워 자 네 얘가 똥냥이에요 똥냥 응 루이야 이제 밥 먹자 루야 밥 먹자 기다려 네 루이는 기다리다는 말은 잘 몰라요 봐봐요 어 너 너 디스 브로 너 너 너 너 너 흫 흐흐 흐흐흐 흐흐흐 귀여워 tätä kana 에어스말 해볼까 너 나 어디지 루카 갈래? 루카 갈래? 릴리오 하실래요? 우리 공주님 할래? 아우 릴리오 하자 릴리오 요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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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왜 이렇게 가까이 나와? 오 마이 갓! 잠깐만 이거 뭐야 됐다! 설마 앞에 찍은 거 다 날아간 거 아니겠지? 저 약간 지금 살짝 무서운데? 왜? 이게 똑바로 안 됐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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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콩쌈 챙겨 먹을 때마다 뭔가 웃겨요 제 자신이 콩쌈 저는 너무 맛있어요 콩쌈은 진짜 저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마다 태국 갈 때마다 맨날 항상 공항에서 꼭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사서 주거든요 먹자마자 뭔가 기분이 막 확 나 건강해졌어 약간 이런 기분이 나서 심격 네 호나나 맞아 짠 으악 으음 으인이 흐흫 흐흫 으흠흫 살만 흔들어도 옵니다 바로 왔네요 이노왕 간식 먹자 어 간식 먹자 이노왑 간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자 누구부터 줄까 아니 루이 말고 아니 루이 말고 요 요 브로 브로 너 새치기 맨 리오 꺼 리오 굿뿌이 다음에 루카 루카꺼 굿뿌이 릴리꺼는 아니야 루이 루이는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루이가 계속 릴리꺼 뺏어먹어요 골프님 골프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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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으라 자 이제 맘이 나갔다 올게 애기들 안녕 안녕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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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님 잘 있어요 빠빠이 빠빠이 안녕 안녕 나 머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거 맞나? 앞머리를 자른 잼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엉망이들. 굿보얼이.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좋아하지 않다고요? 잘 나오나? 집에서 연습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신들이 나가지 말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너무 어색한데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잘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보면 지저분하네요 정리를 해야겠어 여기 안에 팬분들이 주신 선물도 많은데 여기 제가 시크릿 박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스티커 제 이름이 들어간 이것들을 제가 많이 모아두는 편이에요 이거 만두 스티커다 쓰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가 차근차근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제니 인형도 있답니다 옆방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주 살짝 살짝 공개를 하자면 네 보이시나요? 옷으로 가득 가득 차버렸어요 이렇게 제 디즈니 어머 애들이 다 넘어졌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모았는데요 디즈니 이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제 카메라들이 잔뜩 쌓여있고 동동동 짜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신 알렌이들과 제가 모았던 어린 추억이 담겨있는 공간인데 아 이거 처음 공개하는데 아! 이거 아직 공개 안하려 했는데 제 LP판이에요 정리가 덜 되어있지만 곧 자리를 찾아서 볼 예정입니다 와우! 신의 신이 난 쿠마의 모습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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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오! 쿠! 오! 쿠 캄 자운! 네 오늘의 저의 브이록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찍었어요 녹화가 꼭 됐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연습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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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셀캠을 찍는 것 같네요 블링크는 뭘 하고 있었구나 라이브 라이브를 좀 켜고 싶긴 한데 너무 새벽이어서 링크를 깨울 수가 없네요 항상 이래요 마음은 하고 싶다가 또 딱 막상 하려면 시간을 보면 또 너무너무 새벽이고 그래서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해볼게요 더 노력 많이 해볼께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잘 자요 다행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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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다시는 못한 음발리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핑크 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I'm pink 꽤 오랫동안 차가운 톤으로 이따가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핑크톤이 되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딱 톤 차이가 나니까 변신한 느낌이 드나봐요 뭔가 내일 뮤직비디오여서 실감이 많이 안 나네요 잘 나와야 되는데 혹시 이상하진 않겠지 잘 나오겠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상 뮤비나리 다치면 그냥 찍고 잘 나올텐데 걱정이 이상하게 이런식으로 되네요 저는 오늘 안무 연습을 하고 이것저것을 찍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저희 노래가 나오기 4일 전이 블링크가 좋아해줄지 오늘 연습을 하다가는 뭔가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블링크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타이틀인 럽식걸스와 프리티새비지 프리티새비지는 저희가 끝까지 되게 고민했던 곡이었어요 항상 말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를 많이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모습도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되게 열심히 프리티새비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블링크가 또 이걸 보고 이번 정규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의 노래들이 모였구나 하고 보면서 되게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블링크가 보고 자랑스러워 할만한 블랙핑크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가 되는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되게 보기 힘든 새벽 감성의 지수이니까 이렇게 진지한 저를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지? 엄청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컴백 전에 되게 고요한 폭풍이 우리 전에 고요한 상태여서 그런 거니까 이런 모습도 또 보면서 음! 그렇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제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엔 아마 컴백도 했고 저희가 한창 바쁠 시기일 것 같은데 블링크가 이걸 보고 컴백 전에 이런 마음 가짐이 있었구나 이걸 본 후에 또 무대를 보면서 또 다른 시야로 봐주고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니다 블링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녹음하고 이제 자켓 찍고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진 않겠지 잘 나오겠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